오늘은 두부텐더와 닭가슴살 러겟을 이용해서 랩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요 에어프라이어에 두부텐더랑 잘 씻고 토마토는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주류가 준비를 했으면 매직랩 썰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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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프팅도 하나씩 올려주고 그리고 척칼로리 소스 두 가지를 엄마! 바닥이 너무 좋아 다 먹었네? 고추와 후추 소스 금방 소스 소스 소스가 치킨 이렇게 싸서 나들이 갈 거예요 바쁜 끝나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 번 해놓을까 봐요 진짜 찍길 잘했고 진짜 개운하고 진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운동 더 재밌어질 것 같고 식단의 중요성도 알겠고 진짜 안 찍었으면 몰랐을 것을 나는 배운 것 같고 오히려 사람들이 오히려 부작용을 많이 하잖아 근데 처음부터 나는 막 안 그래야지 이러면서 시작하기도 했었고 좋은 점이 더 많아졌어 엄청 재미있는 사람 자체가 역시 사진에 사진하면 김보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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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